아, 영상이네요. 아, 영상이에요. 지금 어디 가는 거죠? 지금 구미에 갑니다. 구미에? 교회 건축을 어제 밤새도록 잘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고생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.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 제출에 대한 성과는 하나님만이 아시죠? 네. 하나님께서 좋은 성과 줄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. 나야, 뭐 고생. 네, 우리 인천스포업계 하나님 권사무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